안녕! 더랩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잘하고 있나요? 지정마리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의 첫 번째가 손 씻기라고 손 씻기라고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여러분, 그래서 오늘은 손 씻기 예방 6단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, 갈까요? 손을 씻기 전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준 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,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두 번째,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세 번째,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준 후 깍지를 끼고 한 번 더 문질러주세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? 그럼 네 번째,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, 엄지 손가락을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,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벅벅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꼭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자, 여러분 손 씻기 6단계 잘 봤나요? 우리 더 래퍼 어린이 여러분들은 항상 손을 열심히 씻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